여기 보면 대종경 맨 첫 서품의 일장이 이거예요. 이게 대각했다는 거죠. 서태산 선생이 대각했다는 건데 그 내용이 마누가 한 본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인데 이거죠. 우주만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그래요. 말로 들으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항상 도너츠를 그려놓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누가 한 채성, 본성이며 만법은 그냥 똑같아요. 수많은 존재들이 한 근원이로다. 여기 하나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그럼 여기 원불교식으로 하면 천지팔도죠. 불생불멸의 시공을 초월한 이 도와 불생불멸의 이 도와 인과보응의 위치가 이게 이제 밖으로 펼쳐지면 천지팔도가 구현되는 거잖아요. 천지팔덕이죠. 안에 있으면 천지팔도 밖으로 펼쳐지면 천지팔덕으로 우주가 굴러가는데 이건 우주고 인간사회에서는 천지팔도와 똑같은 본성 광명함 늘 무념 깨어있는 마음 무량한 마음 수용의 마음 해탈의 마음 기륜과 이런 생로병사의 해탈에 있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늘 합리적이어야 되고 순리자연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요게 이제 이게 팔개죠. 온불교황회 때 말씀드렸는데 요 팔개가 밖으로 펼쳐져서 이 우주가 굴러가고 요 팔개대로 또 여기 요 궤 따라서 물도 만들어지고 벼락도 치고 하늘도 만들어지고 해와 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데 이건 천지 얘기고 우주 만유가 한 번 근본에서 나와서 굴러간다.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서우주로 오면 내 참나죠. 내 참나에서 천지 마무리 펼쳐진다. 내 얘기로 오면 내 안에 있는 천지 팔도 내 안에 불생불멸의 도가 들어있더라. 이게 유교로 치면 이누해지고 욕바람이 천지 팔도죠. 그게 내 안에 들어있다가 시공을 초월한 불생불멸이라고 생멸 없는 도 큰 길이 내 안에 있다가 밖으로 그 길을 구현하라. 천지도 그거 구현한 것 뿐이죠. 그걸 구현하라 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구현하라고 거기서 인과 보응이 있지. 이걸 그대로 하면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여기서 이 천지 팔도를 그대로 따르면 선 이거를 어기면 이제 악이 되는 거죠. 선악이 갈린다. 이게 이상이구나. 이걸 그대로 구현하면 선 그렇지 못하면 악 그래서 여기 그대로 구현한 거를 이게 이 우주의 중심자리를 중 그러면 이거는 형이상학의 중이고 우주의 영원한 중심 형이하의 중심은 뭐라고 하냐면 화라고 해요. 조화 중용해서 중화 그럼 이 조화는 조화를 딱 적중해야 조화지 과하거나 모자라면 불급이죠. 과불급은 악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예전에 조상들의 선현들의 말씀 가지고 보면 이대로 딱 합리적인데 자명학이 합리적이어지 과하거나 모자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선악이 갈리죠. 표현에서는 선악이 갈려요.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대야는 불변인데 그걸 내가 사랑을 구현하려고 생각감정 오감으로 덤볐을 때는 과불급이 나와요. 딱 들어맞기도 하고 자명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만 자명이고 이 두개는 찜찜이죠. 오바해도 찜찜하고 모자라도 찜찜하고 이게 지금 유교랑 원불교를 합해서 보면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 보응이에요. 그래서 선은 선과 악은 악과 반드시 과보를 남기더라. 그래서 이제 이 오행으로 보는 아니 음양으로 보는 거죠. 음양으로 선 쪽은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결국 그게 과보를 남기고 악도 음의 씨앗이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음세상이 오듯이 악도 반드시 쌓이면 큰 과보를 남긴다. 불생불멸의 천지팔도를 원칙 표준 대중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인과 보응에서 이치를 잘 활용해서 반드시 선만 하고 악은 안 해야겠다.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대각하신 거예요. 요거 지금 원불교 대각입니다. 요걸 이제 대원정각이라고 해요. 크고 원만한 둥그런 자 써서 올바른 깨달음 대원정각 요거 깨달으면 사실은 부처죠. 요거 깨달으면 부처인데 실제로 대원정각을 깨닫고 다 하면 열외죠. 그런데 깨닫기만 하고 다는 못 하더라도 이거 이치는 선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지보살 불교에서 일지보살이면 이미 부처님 아는 건 안 거예요. 구현을 다 못 해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원불교도 대단한 게 이거 정확히 설명해요. 대원정각은 출가위 우리가 말한 일지보살에 당되는 원불교 출가위부터는 대원정각을 얻었습니다. 그 아래는 대원정각 견성은 견성했다고 대원정각으로 앉혀줘요. 견성이는 그 아래예요. 저희 말하면 일지보살 저희 학당식으로 하면 정사는 견성은 했죠. 견성은 했죠. 왜냐 이 참나 자리는 봤어요. 참나 자리 봤고 참나 안에 이런 천지팔도에 좋은 도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인가봉에 대해서도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견성이가 아는데 이거 웬만큼 구현해요. 일상에서 원불교에서 생활지침으로 해놓은 게 일상수행의 요법이 아홉 가지 조항인데 이거 다 지킬 정도 돼요. 저희 학당으로 치면 실천지침 14조 다 지켜요. 이게 원불교의 일상수행의 요법에 해당됩니다. 일상에서의 실천지침 이거 다 지켜요. 법이 백전백승 한다고 그래요. 이거 다 지켜요. 늘 참나 자리에 안주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생불멸의 대도와 현상계에 돌아가는 원불교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는 대짜리 대 형이 참나 자리 대짜리 여기서 소의 세 개가 나와요. 소짜리 만물이 찢어져서 나와요. 소 이거는 유 선은 있게 하고 무 악은 없게 하고 만물이 존재하고 섬열되고 그 순환 법칙의 유무가 있고 선악으로서의 유무 선악 법칙과 순환 법칙 두 가지의 현상이 펼쳐집니다. 그중에 인과보응이라고 하면 선악 법칙을 강조한 거예요. 불생불멸의 도 그러면 천지팔도를 보고 그대로 하면 선이고 이거 어기면 악이다. 그래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반드시 인과보응이 있다 하는 거를 깨달아서 마무리가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그거 깨달아가지고 이게 불생불멸의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형이상과 형이와 근본 원리와 제식으로 말하면 보편 법칙이 서로 바탕하여 서로의 근거가 되죠. 한 뚜렷한 기틀을 지올도다. 전체가 한 덩어리. 이게 도너츠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대각하셨다. 지금 엄불교에서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 대각이에요. 근데 이거 언제 깨닫느냐 열애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출가일 때 깨달아요. 일지보살 때 깨달아요. 제가 들리기하는 육바라밀이 내 본성 안에 근본이다. 내 본성의 본 모습이 여긴 천지팔도라고 했지만 육바라밀 여기다 놓으면 맞겠죠. 육바라밀이 내 본성이다. 육바라밀 어기면 찜찜이요. 지키면 자명이다. 이게 내 본성에 딱 뿌리박혀 있는 거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어떤 의심도 할 수 없고 어떤 경계를 만나도 그게 내 안에서 살아서 발동한다. 이러면 이미 대원정각 얻은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견성만 얻은 양반들을 원불교에서도 법강항마이라고 법이 강해져서 말을 굴복시켰다. 왜냐하면 실천지침 다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재밌는 게 원불교에서 정사라고 합니다. 거기 정사는 바를정자에 스승사자 써요. 우린 선비사자 쓰는데 레벨도 비슷하죠. 정사. 거기 정사가 여기 정사예요. 재밌죠. 이게 지금 모를 게 아니에요. 원불교는 또 다른 진리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익히 아는 거를 원불교식으로 이렇게 용어로 또 재밌잖아요. 대소유무 얼마나 재밌어요. 대 절대 도너츠 하나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대소 유무 추나추동 아니면 순한법칙 아니면 선악 선악 이원성의 세계죠. 대소 그리고 이원성이에요. 유무 대화소 이원성 그럼 여기 지금 아공에서도 연구하고 우리가 법공에서도 구공에서도 연구하는데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아공에 해당되는 게 대짜리 깨달으면 우리 아공의 아공의 깨달음과 통하고 대짜리 하나는 선명하게 자명하다. 그럼 대짜리 견성이죠. 대짜리 참나본 견성 그거는 이제 우리 아공 견성 법공 견성 대에서 소 나오는 거 확실히 알았다. 그럼 이거 우리 법공 견성 자 거기서 선악 갈리는 것까지 나 선명히 알겠다. 이제 구공 견성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올라간 재밌죠? 잘 통하죠? 이게 원불교 서태산 선생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대종사라고 불리는 그래서 불생불멸의 근본 원리와 생멸하는 세계에서의 보편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선명하구나 현상계 선악의 기준인 천지팔도가 참나자리에 선명하구나 그런데 이걸 지금 내용물을 천지팔도라고 이렇게 내용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원불교분들은 주로 여기 둥근 원만 그려놔요. 그럼 이게 답답합니다. 불생불멸의 도에서 유무의 세계가 나와 기준이 없어요.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인지 기준이 없어요. 둥글면 선이고 네모나면 악이다. 이런 기준 가지고는 시시비비를 못 가리죠. 현상계 수많은 복잡다단한 일에 들어가서 시시비비를 칼같이 가리려면 천지팔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분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은 게 천지팔도 일기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 거기는 주로 일기 쓰시는 게 많은데 더 번잡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천지팔도 일기를 응용해서 잘 쓰시면 좋겠다. 내가 어떤 일 하나 하려고 할 때 깨어있는가 무념인가 지금 분별심 없는가 또 상대방을 나처럼 사랑하나 무량한 마음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인가 이거 체크하시고 공정한가 불합리하진 않은가 공정 불합리 체크하고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의 순환 변화를 내가 수용하고 있는가 해서 해탈과 수용 순경 역경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이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수용할 수 있나 기륭을 수용해야 되고 옴물교식으로는 생로병사라는 건요 매 사건마다 생로병사를 수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건 처리할 때 그 일의 자연스러운 일의 변환이 생로병사죠 이 일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을 나는 수용할 것인가 그럼 수용 오케이 그 다음에 정성 난 이 일을 하는데 양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체크하고 마지막 광명 나는 이 일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한 판단인가 물어보고 여덟 가지 쭉 점검하고 하면요 그 일을 처리할 때 얼마나 초연하고 진리를 수용하면서 깨워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면서 남에게 부당한 피해 안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야 선악이 나오죠 대서유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 원불교분들이 좀 보면 헤매시는 거는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 대서유무를 대서유무라고만 알고 원에서 소가 나와서 유무로 갈렸다 이건 아시는데 대잎자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마음에 표준이 없는 거예요 선악 판단하는 표준 자명찜찜 판단의 표준이 천지팔도가 분명히 경전에 써 있는데도 천지팔도로 그걸 판단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원불교분들한테 강렬하게 강조하려고 요즘 원불교 강의 때마다 천지팔도 그려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당 다니신 원불교분이 5년간 원불교를 신앙했는데 천지팔도는 처음 들어봤다는 말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지팔도를 제시 안 하고 대소유무 중에 대자리에 천지팔도가 박혀있다고 가르쳐줘야 소유무의 세계에 나왔을 때 유무 선악 십이 이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모두에게 이로운지 뭐가 모두에게 해로운지 판단이 딱 서는데 십이 이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둥글냐 그러니까 또 잘 모르는 분들은 방실방실 웃고만 다니세요 둥근 마음 누가 남이 뭐 해달라고 거절도 못하고 십이 이해를 못다지시고 둥근 마음 원하지 않게 이것만 자기 표준으로 삼으니까 뭔가 원만하게 살려다가 또 막 꼬이는 거죠 원만하게 살려고 한번 사회 나가보시면 오만 데서 와서 치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 난 또 선악을 어떻게 다시 고민하게 돼 있어요 사회가 공부하게 내 몰아요 우리를 그때 이 사회인들한테도 딱 이게 우주 표준이야 라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둥근 원 그려놓고 여기 다 인양해버리면 큰일이죠 이거 천지팔도가 행신입니다 그러면 천지팔도가 딱 마음의 표준이 되놓으면 천지팔도가 딱 표준이 되놓으면 이 표준을 가지고 내 마음 굴릴 때 선 쪽에 있건 악 쪽에 있건 이 표준을 보고 악에 있으면 빨리 선으로 돌아오고 선이면 더 확장하고 이 마음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라고 그랬죠 제가 대원정각 그대로 살면 부처예요 행까지 그대로 하면 부처예요 이건 각이잖아요 이거 깨닫고 그대로 살아버리면 열애이에요 깨닫기만 했으면 출가예요 이것도 아직 못 깨달았는데 공적용지 참나 자리는 정확히 깨닫고 이 이치적으로는 이해했으면 저희 식으로 말하면 부분적 자명함이죠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면 천지팔도에 대한 체험적 이해 인과응보에 대한 체험적 이해 가능 참나 늘 안주 그리고 일상 이런 실천지침 다 지킴 확당해서 뭐예요 청사요 그 기준이 자명한 이해 육바람일의 자명한 이해는요 대사예요 그게 출가입니다 자명한 이해라는 건 내 안에서 기본값이 바뀐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삐뚤어지려고 해도 내 안에서 육바람일이 출동하는 경지입니다 출동은 하는데 온전히 구현을 못 하니까 아직 출가이 출동한 대로 다 구현하면 열애이 쉽죠 그래서 옴불교식으로는 그 견성이 요거는 대원정각은 양성이라 그래요 본성을 잘 배양했다 자기 내면에서 이 본성이 늘 발동한다는 거예요 발보리심 상태 보리심이 발동하는 상태를 본성이 잘 배양됐다 그래요 그러면 요 행은요 솔성 본성을 다 따르는 상태 견성 양성 솔성 요거 이번에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일원의 진리를 보고 보고 배양하고 실천하자 이게 우리 민족 종교 중에 이런 종교가 있다 가르침 있다 여기 원불교 원불교는 하나예요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체받아서 배양하고 체받다는 게 본받은다 본받아서 배양하고 내 본성으로 삼고 이치를 알고 내 본성으로 삼고 이때 일지보살 요거 일지보살 이치로 아는 거 일지보살 내 본성으로 아는 게 체받았다 본받았다가 일지보살 온전히 구현한다 그대로 실천한다 칠지보살 여기 열혜이라는 건 칠지보살 이상을 말해요 십지경지가 아니고 그 근거가 진묵대사를 서태산 선생은 열혜이라고 그래요 진묵대사는 불교에서 칠지보살이라고 불리는 분 딱 칠지보살쯤에 이제 자유자재로 육바람일이 구현될 때 칠지보살이거든요 아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때 자유로울 때 이제 그때를 원불교에서는 만능의 경지라고 그래요 천지팔도가 자유자재로 펼쳐진 제가 늘 주장하는 양심 51%가 확실해진 경지 이제 이렇게 막 움직여도 욕심에 지지 않는 경지 더 100% 올라가려면 이제 또 위로 더 올라가야죠 팔찌 굳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열혜이 외에도 또 레벨 차가 있겠죠 열혜이 고위는 다 열혜이라고 부른다 원불교 정확해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 한 100년 전에 이걸 정확하게 써놓으셨는지 자료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라도 있지만 자료 제한적인 자료 가지고 공부하셨을 텐데 본역도 많이 안 됐고 지금처럼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대단하시다 1대 2대 분들은 확실히 도인이시다 출가위 출가위는 확실히 넘으신 분 이 자기 본성이 딱 천지팔도가 바뀐 사람은 원불교에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출가위부터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기본 뼈대는 다 똑같지만 자기 맛에 맞게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새 법을 만들어내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만대의 표준이 된다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왜 천지팔도가 자기 본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견성이는요 못 만들어요 기존의 법은 잘 따를 수 있지만 자기가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이게 재밌는 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어에 보면 지혜로운 자 그쵸 거기 한자 이지자 쓰나요 논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지자 인자 구분할 때 지자는 이로워서 행하고 인자는 안락해서 행한다 이 차이예요 견성과 양성 차이가 견성이는 참나에 늘 안주해 있으니까 지혜가 밝아져서 천지팔도가 자명하게 오른 줄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롭겠다 해서 행하는 경지고요 인자는 한 단계 높아요 그렇게 살아야 편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지팔도가 안락해서 편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성이 바뀐 거예요 이 쪽은 아직 본성이 탐진치가 강한데 새 삶을 찾고 살고 싶은 사람이고 머리로는 안 거예요 견성이라는 게 옴불교 견성이 그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육바람일이 옳다는 걸 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일지보살부터는 육바람일은 자동으로 출동한단 말이죠 잘하고 못하건 출동은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찜찜하지 않아서 편안해서예요 하는 이유가 그 아래는요 오히려 그럼 일지보살은 육바람일을 왜 합니까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그래야 모두에게 이롭잖아요 그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거잖아 이런 말을 막 씹을 때는 그 아랫 단계입니다 일지보살 이상은 왜 해요 양심 편하자고 하는 내 본성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개한테 사람하는 거 시켜놓으면 하긴 하는데 힘들어하면서 하죠 자기가 안락하지가 않아요 내 본성이 안 맞거든요 두 발로 걸어봐 그러면 주인이 좋아하면 걷습니다 개도 인정받고 싶어서 걷는데 막 척추에 물이 오고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른 개들이 안 따라하죠 따라할 이유가 없죠 개는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인이 억지로 육바람을 하고 있으면 많은 인간들은요 저거 무리한다 원래 본성이 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 용 쓴다 하지만 저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하느님한테 잘 보여서 저거 뭐라도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좀 사람답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충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니 그런데 에고의 본성에서는 그런 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왜 인간은 걔랑 다르죠 인간은요 에고의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참나의 본성이 있어서 육바람을 하고 사는 게 또 본성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개발이 덜 돼서 지금 견성위까지는 보긴 본 거예요 자기 본성을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일지부터는 본성이 확실히 드러나 버려서 왜 그렇게 살아 개한테 왜 지져 새한테 왜 날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겨먹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한테 왜 육바람을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내 참나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에게도 모두에게도 이롭더라고요 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본래가 뭐죠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찜찜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본성이 됐다 이게 더 높은 경지입니다 지금 티벳불교나 수많은 불교 스님들이 멋진 명언록 책 쓰시죠 이 탓임을 키워라 너만 생각하지 마라 남도 생각해라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는요 지금 사실은 견성위도 못 되는 단계들이 많고 견성 견성도 사실은 아직 그 단계고 저기 일지견성은 초견성 여기에서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초견성 말고 일지견성은 가야 이게 딱 떨어져요 그러는 거 아니다 하는 게 딱 떨어져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인간들이 되게 아니 저기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 평생에 책을 쓰고 강연에서 뭔 얘기하세요 이타신 가져라 보리신 가져라 남을 생각해라 남을 도와라 남의 처지를 생각해라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라 이게 보리신이 발동한 거다 이게 안 이루어져요 심지어 본인도 나도 잘 안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아 보여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잘 안나는 거예요 만약에 본성에 육바라밀이 내 본성이 되어버렸다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어떤 노력이에요 육바라밀의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이 터져 나올 때 그거를 응원해주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해요 나올 때 더 잘하려고 응원해주는 푸시해주는 노력 해보자 오 그 생각 좋은데 해보자 그래야 나는 찜찜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야 나는 편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노력과 전혀 안드는데 억지로 그래도 이게 옳은 거잖아 일반인도요 나와 남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는 게 이상세계라는 건 알아요 그게 옳다는 거 알아요 일반인 누구도 알아요 알지만 그게 되겠냐 해서 안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남은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더라 사회에서는 호구되더라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나쁜 추억 때문에 안 하는 거 여러 이유로 안 하는 거예요 알긴 다 안다고요 근데 견성이가 되면 일반인보다 더 또렷하게 알죠 옳다는 거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노력은 해요 그런데 아직 안락하진 않단 말이에요 내 본성이 바뀐 건 아니니까 근데 내 본성이 뒤집어질 날이 온다고요 이때는 그나마 해볼 만한 게 내 본성이 그 아주 육바라밀로 바뀌진 않았어도 참나가 들어앉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애고 본성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만 해도 육바라밀을 아주 잘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진 건 확실해요 왜 참나가들 아니 여러분 몰라만 해도 자면 내 육바라밀이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참나랑 하나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은근하게 육바라밀이 힘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또렷하게 드러나진 않으니까 육바라밀을 잘하기에는 좋은 상태고 육바라밀이 옳다는 판단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자명하게 할 수 있는 상태지만 하는데 또 애로사항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찌가 가면 고개 좀 벗겨진다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문도 갖지 않고 너무 지당한 일이 되고 다만 하려고 보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할 때 부처님만큼 못하더라 하는 장애가 있죠 그러니까 잘하려는 노력은 다 하는데 뭔가 노력의 질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하자 일반인은 참나도 내 안에 드러나 있지 않은데 생애고로 육바라밀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잠깐 방심하면 또 이기적인 생각하고 있고 자책하고 또 이타적인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방편으로 해야 되지만 견성이 급한 이유가 견성을 해버리면 수월해져요 이제 왜냐하면 육바라밀을 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보다 몰라를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 그 마음 가지고 육바라밀에 내가 놓치고 있는 거 빠진 거 막 점검해 가지고 육바라밀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짓이 오래되다가 나중에 육바라밀이 딱 내 본성으로 들어앉으면 자동으로 육바라밀 중에 뭔가 하나 빠져도 찜찜한 마음이 드는 상태가 되니까 육바라밀 분석이 수월해지고 내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발동하는 셈이 되는 거고 자명한 거 좋아하고 찜찜한 거 싫어하니까 이게 그냥 보리심이에요 자명한 거 좋아하고 찜찜한 거 싫어하는 게 보리심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육바라밀이니까 육바라밀을 기준으로 해서 자명한 게 좋고 찜찜한 게 싫은 게 보리심인데 지금 티벳에서 나온 책들은 다 뭐냐 남을 위해 막 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남을 늘 나보다 먼저 챙겨야 되고 이런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이게 늘 일어나야 됩니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공부를 세워놓고 이거 걔한테 말 가르치는 거예요 웬만큼 해요 웬만큼 하지만 영 어색하고 걔도 틈나면 잊어버리죠 자기한테 유용한 게 아니죠 주인님이 하도 좋아해서 한 거지 좋다 좋다 하면 또 먹을 거 주고 하니까 한 거지 자기한테 뭐 이루어서 한 것도 아니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지경이 돼버립니다 진짜 견성도 못한 보리심 수행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 봐 급락 갈까 봐 하는 거지 정토 갈까 봐 복받을까 봐 하는 거지 영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지만 걔보다 나은 건 원래 양심이 있으니까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걔 말 배우는 것보다 나은데 나은데 비슷한 처지인 건 있다 근데 견성만 해놓으면 참나가 들어간 적이 있으니 참나 돌아보다 보면 또 육바람일이 또 샘솟고 샘솟고 하니까 뭔가 할 만한 육바람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체험적 이해는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명한 이해는 아니다 하는 건 그 짓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견성이 상태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냥 자동으로 발동할 때가 나온다 그때 되면 힘이 덜 든다 그리고 억지로 막 노력하려는 마음을 안 먹어도 나오는 거를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그런 경지가 온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원불교 때 또 제가 수없이 도예로 막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그냥 이게 한 덩어리더라 한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론산 안에 불생불멸이 도가 있고 이론산의 작용으로 현상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선악 갈리는데 기준이 생멸 없는 도 천지팔도가 기준이 돼서 선악이 12선악이 갈리더라 그냥 이거 알면 끝이죠 그러면 원불교라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원불교분들이 만약에 원불교 가입해야만 도를 얻어 대원정각 얻을 수 있어 그런 분이 있대요 교무님 중에 저한테 그 원불교도 가입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도를 알겠어 이런 게 대종사님 말씀과는 다르죠 좀 이상하죠 경전에는 출제가 구분도 없고 모든 종교가 본래 하나요 다 이거 소태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불변의 본성 천지팔도의 본성이 있고 그게 밖으로 펼쳐져서 선악이 구별되는 이치가 생기죠 인과응보의 이치 불생불멸의 도가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그래서 합쳐서 성리를 아는 거예요 이 성리 공부 그러니까 견성, 양성, 솔성 공부고 이 성리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주장한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인데 원불교 지금 제자들은 이거 다 다르다고 생각하나 봐요 교회에 다르고 갔다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르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 가입해야 되고 원불교 가입에서도 그중에 출가를 해야만 제대로 성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알 수 없는 미묘한 편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 종교가 오래 가다 보면 또 생깁니다 홍리학당도 조심해야죠 백 년 뒤에 또 뭔 소리 나올지 몰라요 저도 없는데 여기서 또 사실은 윤홍식 선생이 도교였지 막 이러면서 왜 그래? 막 또 논리를 펴겠죠 왜 용어 비결을 썼겠어? 막 논리를 펴면 또 그럴싸해요 단학을 제일 중심에 뒀지 그러면 또 그럴싸하고 사실은 기독교를 제일 중심에 뒀지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럴싸하고 자료는 많거든요 갖다 대 이렇게 또 서로 싸우고 있으면 나중에 또 개판되겠죠 그래서 다행히 우린 동영상이라도 많이 남겨놓으니까 이런 얘기라도 지금 다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나은 시대입니다 동영상 자료라도 있으니까 글로만 남겨놓으면 더 느낌 많아요 이거 재밌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하면 인 사랑이죠 사랑 의 정의 가을 기운 봄 기운 훈훈한 봄 기운 겨울 기운 지혜 움직임이 없죠 판단만 있는 지혜 밖으로 펼쳐지는 예절 예절이라는 게 조화와 수용이죠 포인트가 이 인위의 지 여기도 하나를 딱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이 가운데 토가 인위의 지 신 여기 성실이어야 되죠 이 성실함 이 토기운이 이것도 써볼까요 목 수 금 화 토 토기운이 토기운의 선안할 닦음이 이제 지금 육바람이 됩니다 이제 이 성실함이 음토가 있고 양토가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주역에서 감방이라 양토가 여기는 곤토가 있어요 음토 양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는 양이 하나 있는 토 그래서 이건 산이고 이건 그냥 땅이죠 양토는 하늘처럼 성실한 거는 이제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 더 들어가고 땅처럼 이렇게 땅은 흙이요 흙이 끝없이 모여서 쌓인 거예요 엄청난 이거는 정진입니다 적공이고 엄청난 공덕이 쌓인 거예요 땅은 지금 얼마나 흙이 받쳐주고 어마어마한 흙이 받쳐주고 있다고 본 거예요 예전에 요 하나하나 쪼개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고 요거는 흙이 하늘이 양이 위로 인도해서 흙이 위로 치솟은 거예요 하늘을 만나려고 그래서 하늘을 만난 자리 우리가 여기서 하늘 만나려면 선정에 들어요 하느님 만납니다 그리고 땅처럼 엄청난 공덕을 쌓아가야 돼요 후덕이라고 그러죠 아주 덕을 두텁게 쌓아야 돼요 정진 그럼 육바람이 됐죠 요게 그럼 남의 이익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벽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는 마음이고 요쪽은 지게 룰을 지켜 철저하게 룰을 지키는 마음 요기 조화와 수영의 덕목이 불교에서는 인욕 살짝살짝 맛은 달라요 요기는 바냐 육바람이 됐죠 색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요걸로 될까요 여기다 선 하나 더 그으면요 이 정의 쪽에서 하나 나눠가지고 공정 여기 주역에서 여기가 검게거든요 하늘처럼 한 점 의미 없이 공정할 것 요쪽은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로운 거니까 합리적인 거 불합리를 배격할 것 불합리를 상대로 하는 합리 순리 순리 공정 요쪽에는 요 인욕인데 수영을 하나 더 해가지고 수영 뭘 수영하냐 길흉의 순역 경계 수영 요거는 모든 일의 자연스러운 일은 변화를 변화에 인욕하자 해서 변화에 해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옴불교식으로 하면요 우주처럼 무한한 마음 무량한 마음을 짓자 나와 남을 따지지 않는 요쪽은 순리 합리 순리 순리라고는 데이스가 있는데 합리로도 설명합니다 순리 합리 공정 여기는 광명이라고 해요 광명하게 사리를 꿰뚫어보자 여기는 무념 잡념이 없이 늘 깨어있자 여기는 정성 정진 똑같죠 자 여기 지금 유교 불교 원불교 다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도 사실 들어있어요 기독교도 사랑과 정의 지혜와 순종이거든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인욕자리에 조화수용이 뭐여겠어요 순복이요 겸손과 순복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재밌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 괴가 선괴라서 음이 양에 굴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이요 하늘인데 자 이건 하늘이에요 천 괴풀이하는 법이 이렇습니다 요게요 이렇게 하면 택개가 입이에요 요렇게 입 모양으로 생겼죠 택개가 입입니다 택개가 입이라서 요 입이 뒤집어졌죠 하늘이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손괴는 천명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지상에다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천명 손괴는 천명 천명의 음이 양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굴복 천명의 순응 하늘의 명령에 순응한다 기륭을 수용한다는 덕목이랑 딱 맞죠 괴에 써있는 거예요 천명의 순응하라 그래서 요 괴 이름이 뭐예요 천명의 순응이라서 요 괴 이름이 손괴입니다 손괴인데 요 괴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물건을 요렇게 받치고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공손하게 받들고 있는 이 사람한테 물건을 받든지 받치든지 요렇게 하고 있는 공손한 두 사람 요 두 사람이 지금 음 두 개가 양 밑에 하늘한테 굴복하고 있죠 순복합니다 예절 예자가 어때요 저 여기 하늘에서 복이 내리는데 사람이 요렇게 순복하고 있는 게 예절 예자 약자죠 지금 예절도 순복이고 손괴도 손괴가 원래 목기운인데도 또 이런 순복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수용의 기운 화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쯤에 여기 있습니다 따지면 뭐 더 따질 수 있지만 요렇게만 보셔도 자 오행 하나 더 그으면 육바람일 하나 더 그으면 천지팔도 요런 거 연구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불생불멸의 도다 그럼 이게 결국 인위해지면 사실 충분해요 복잡하게 따지시기 싫으면 인위해지만 따지면 돼요 그냥 딱 목기운 핵심 사랑 금기운 핵심 정의 수기운 핵심 지혜 화기운 핵심 예절 조화 수용 그리고 포기운 성실 그럼 끝이에요 요거 지금 더 두 개 찢어서 따져본 거잖아요 요 성실 안에 깨어있음이야말로 진정한 성실이다 이게 중용의 중용의 정성성자는요 양심에 온전히 합일된 상태를 정성성자를 써요 정성이요 중용에 벌써 두 가지 정성이 나와요 정성을 얘기할 때 양심에 한 점 사심 없이 양심과 하나 되어있는 상태를 정성성자 성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이거 풀이할 때 쉬지 않는 게 정성이다고 돼요 그럼 이건 쉬지 않는 정성은 성실 정진 정성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있는 고 정성은 여신 하나님과 같다 중용에 나옵니다 고구절은 선정을 말합니다 한 점 사심 없이 참나와 하나 된 상태가 제일 정성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성인이라고도 하죠 자 보세요 유교에서 정성스러운 천하의 지극한 정성은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성인성자랑 같은 소리입니다 발음도 같고 여성하고 여성은 통용에서 써요 중용에서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운 사람은 그럼 무슨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성인을 말해요 보세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자 아까랑 결합해서 보면 깨달은 게 그대로 구현되는 사람 여래잖아요 진리를 알아가지고 말로 할 수 있는데 곧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진리를 그대로 잃어버린 사람 진리를 바로 알아서 말해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한 진리를 바로 그대로 구현해버린 사람 성인이에요 참나 양심 그대로인 사람이에요 정성성자는 이게 갖고 있는 게 말을 하면 안 멈추고 반드시 이룬다 해가지고 그치지 않는다 성실하다 의미도 같고 한편으로는 참나 양심 그대로다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이 두 개를 찢어놓은 거예요 양토에서는 양심 그대로 음토에서는 멈추지 않는 멈추지 않음 단절되지 않음 그치지 않음 이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로 말하면 인의의지 신이에요 그냥 그럼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재밌죠 제가 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보면요 와 이게 제가 이런 거 혼자 그려보다가 딱딱 이게 맞출 때요 맞추기 전에 압니다 어 이거 맞겠네 하고 넣어보면 맞아요 신기합니다 먼저 알아요 직관으로 먼저 옵니다 이렇게 하면 맞겠네 하고 저는 편하게 이것저것 넣어요 그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그때 또 쾌감은 끝내 직관과 분석이 딱 떨어질 때 쾌감이라는 거 엄청난데 신기하게 직관이 딱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미 들어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게 이미 하나로 딱 깨져서 저한테 직관으로 와요 이거 자명하네 느낌으로 와고 확인을 더 뒤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 맞출 때는요 그냥 느낌 딱 와요 찬지팔도 오케이 8개 딱 맞겠네 하고 맞춰요 신기하죠 이게 불안하지 않아요 안심이 딱 와요 이렇게 맞춰보면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돌, 도인이 한 말들은 있잖아요 이거 맞지 않을까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르네 도인이 해놓은 거는 딱 맞아요 어느 도로, 도에서 한 말이라도 딱 그 공식을 보고 한 얘기니까 하면 다 맞아요 근데 이 공식에 어긋난 얘기를 하신 분들 거는 어떻게 맞춰보려고 해도 좀 더 본잡하고 억지로 맞추더라도 좀 본잡하고 좀 선명함이 떨어지고 그럽니다 공식을 선명히 알면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 이런 의문이 드는 저는 이제 그걸로도 많이 구분해요 경전을 볼 때 말이 번잡하다 일단 이분은 좀 제가 높게 안 봐요 말이 번잡하다 그러면 이분은 좀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되게 아리까리한 중에 알고 계신 거예요 뭔가 알고는 있는데 아리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해 봐요 근데 잔명하게 아는 분은 다 핵심만 얘기해요 제가 왜 육바람일만 밀겠어요 누구나 다 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답을 근데 다른 종교 음악 서적 뒤지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머릿속을 딱 이 십자가 하나로 간명하게 하세요 십자가 한 번 두 번 굴리면 팔도가 나온다 하는 것도 아시고 그럴 때 이걸 양 십자가 이걸 음 십자가라고 합니다 양 십, 음식 이게 메인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조적인 거예요 음식은 그래서 양 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굴리는 자리가 또 이제 중심점이 되고 이런 기준 가지고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 정도 오늘 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